복지에 대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사람들의 소중한 만남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을 중심으로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이들이 함께했습니다.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날 참석자들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공유했습니다.